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만나볼수록 더 좋아지고, 닮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자주 보고 싶고, 배우고 싶어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겪어볼수록 혀를 내두르게 되고, 만남이 괴로워지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싹을 피우더니 결국 적절한 기회와 구실을 찾아 관계를 끊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고달픈 것은 다름 아니라 친구, 직장상사, 동료, 선후배, 형제자매, 더 나아가 부모까지 둘러싸인 인간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지지고, 폭고, 그러다가 귀가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생기고 할 말 못할 말을 주고받게 되기도 하면서 상처를 입고 관계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혼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친구도 자식도 필요가 없겠습니까? 귀한 가르침을 두는 옛 성인들 말씀 중에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살라는 말씀은 있어도 친구, 자식 다 필요 없으니 혼자 잘 살라는 말씀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친구, 지인은 물론이고 자식마저도 등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등을 돌렸을 때는 자신을 먼저 되돌아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마저 등 돌리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후에 친구 떠나고 자식 떠나고 혼자서 덩그러니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식마저도 등 돌리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제 자식만 귀하고 최고인 줄 안다. 제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똑같이 귀한 법인데 하늘 아래 자기 자식이 최고인 줄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자식 자랑 듬뿍 주는 최고의 엄마, 아빠일 수는 있겠지만 밖에 나가면 모든 자식, 또래 청년들이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 예의도 없고 옷차림도 불량스럽고 행동도 가볍고 거칠고 모든 게 탐탁지 않으니 쳐다만 봐도 미간이 찌뿌려지고 혀가 차집니다. 도대체 쟤네들 부모들은 뭘 한 거야 그래? 귀하디, 귀한 내 자식들과 갈등을 빚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자식들의 결혼 정년기 때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데리고 오는 상대들이 부모로서 영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자식이 아깝다는 생각에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고 대놓고 완강히 결혼을 반대하며 자식들과 맞섭니다. 내 아들이 귀하면 며느리도 귀한 법이고 내 딸이 금쪽 같으면 사위도 금쪽같이 귀한 남의 집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대하는 것을 보면 불편한 마음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가시가 돋혀있죠. 자식 앞에서 자식의 배우자를 대놓고 험담을 하거나 환한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하는 모자란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고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위한다면서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해댑니다. 부모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아무리 며느리고 사위라지만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막대하면 자기 자식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고 또 화를 내는 사람을 좋아할 그럴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이 모자란 행동 때문에 자식과도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자식도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자식마저도 등 돌리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낸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52%가 분노조절을 제대로 못하고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충동조절장애 고위험군이 11%나 된다고 합니다. 성인들의 절반이 분노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10명 중에 1명은 그런 분노조절 장애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춘기 아들의 얼굴만 봐도 속에서 피가 솟는 것처럼 화가 난다는 어머니도 있고 팀원의 반복되는 실수에 화가 나서 주변 물건을 잡히는 대로 벽에 던지고 소리를 질렀던 것을 후회했다는 팀장 또 직장에서는 그럭저럭 참을만한데 집에만 가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가 폭발한다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분노의 방아쇠를 당기는 원인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성난 마음을 다듬지 못한 채 마구 드러내는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분노의 대상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 자신보다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 자기보다 마음이 여려서 대들지 못할 사람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무엇인가 집어던지고 막말과 쌍욕을 해도 어떤 식으로든 반격을 가하지 못할 사람만을 타겟으로 삼는 공통점 말입니다. 사람 봐가면서 화를 내도 내는 것이고 지랄을 해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화를 잘 내니까 성질이 지랄맞이니까 분노조절 장애가 있나 보다 싶지만 한편으로는 사람 가려서 화를 내는 것을 보면 나름 조절을 잘 할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을 잘 대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선한 사람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대해줘야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인심이라는 게 다 같지 않아서 반대로 얕잡아 보고 쉽게 생각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 버릇하면 주위 사람은 물론 자식마저도 등을 돌리게 됩니다. 자식마저도 등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마지막 도리를 앞세운다. 도리를 사전에서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이라고 정의합니다. 부모로서의 도리는 뭘까요? 자식들 잘 먹이고 입혀서 구김살 없이 자라게 하고 교육 잘 받게 해서 사회에서 제 몫을 하며 살도록 키우는 것이라고 우선 생각이 들겠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도리는 뭘까요? 이 대목에서는 의견이 좀씩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 큰 자식들에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강조하다 못해 강요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이니까, 사위니까, 며느리니까 효도해야 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자주 찾아뵈야 하고 심기를 잘 살펴서 하는 것은 물론 어렸을 적 키우고 먹인 젖값을 매달 꼬박꼬박 내놓아야 한다는 부모들도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도리만 너무 앞세우고 강요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눈에 들어오고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다가 결국에는 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선배와 후배 사이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를 수직 관계로만 바라보고 도리를 앞세우고 강요하는 사람들은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짓습니다. 요즘 세상은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더 존경받는 시절입니다. 나 때는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야 하고 고생한 만큼 마땅히 존중과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버리고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존중하고 존중받는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 큰 자식들하고도 그래야 합니다. 머리 다 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부모들의 도리는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할 일이겠습니다. 아주 유리잔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라는 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나이 들어 깨닫게 되는 것이 자신의 성격 때문에, 편견 때문에, 편향 때문에 또는 좁은 식견 때문에 혹은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 상대의 실수를 감싸주지 못해서 끝내 관계까지 망쳐버리는 사람이 제일 멍청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해서 매번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고 삭히고 삭히고 노력을 하죠. 실제로 며느리가 자신의 마음이 안 든다고 불평만 늘어놓다가 결국 자신들의 자랑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과의 관계도 망쳐서 서로 등을 돌린 채 살아가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아니 둘이서 사랑하고 잘 살면 됐지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것도 한두 번이어지 계속 얘기하고 여기저기 와서 얘기하니 그게 아들 귀에 안 들어갈 리가 있나요? 또 얼굴 보고 말하는 거 보고 표정 보면 다 드러나는데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등을 돌릴 땐 그들을 향해 증오와 분노심을 갖기보다는 그만한 이유가 본인에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만큼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인들과 자식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해 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